양재열 변호사님 랩해주세요 아 요청도 제일... 아니요 저 랩이... 저희 그... 했을 때... 매드클라운드에... 매드클라운드 노래인데 뭐였지? 다섯 글자! 어! 빠졌어! 아 그거 보고 한거야? 아니 그거 했어요 뭘 했다고? 왜 거기서... 소주가 지금... 소주가 지금... 소주 좀 갖다주세요 오늘 내가 하는거 끝까지 본다 일단 질문부터 받자 아냐! 우리 지금... 아냐 넓은 곳이 타피 넓은 곳이 좀 올라가요 올라가 빨리 빨리 올라가 할거로 빨리 하고 야... 야... 누가... 누가... 왜 누르다고... 뭐야... 제가 딱 정하겠습니다 우리 그 약간 말하여 그 더러운 비디오 있죠? 그거 한 번 플레이 되는 동안 뛰세요. 이거 또 왜 썼어? 우리가! 저 사람 못 스스로 있나봐. 옛날에 떠서. 누가 좀 표정이죠? 그럴 줄 몰라, 저 사람. 아까 대기실에서 그러시더라고요. 뭐라고? 중간에 한 번만 벗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. 옆에, 옆에 이쪽에 계신 분 있죠? 양가로 하고 잘 보세요. 이렇게 뛰지 않아요. 누가 다 할 수 있어요. 무려가 다 할 수 있어요. 뭐야.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왜 이렇게 길어 이거. 나는 진짜 요즘에 저거 없으면 정말 성격 많이 더러워졌을 거야. 한 번 안 좋을 때마다 저거 보거든요. 너무 좋아 진짜. 지금까지 TMS에서 만든 영상으로 퇴투를 해서 최고인 것 같아 저게. 저 짓을 시켜놓고 프로그램이 없어집니다. 아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나름 유튜브를 옮겨서 살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글쎄요 뭐 되게 참담한 얘기죠. 방송이 진행자가 못해서 PD가 못해서 다 아니고 실제는 왜 이러는 거야? 이 이야기 언제나 한장님께서 이 말은 보내고 아 너무 잘하고 있는 거구나. 웃고 서들고 있지만 어쨌든